어설픈 잉글리스 주지쌤입니다. 영어성경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요한복음 chapter 11, day 1, John chapter 11, verses 1 through 3,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11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영어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루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네요. 먼저 어휘는 꼭 암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꼭 다 암기한다기보다는요. 천천히 암기를 하는데 꼭 암기는 해주세요. 그 다음에 문장에 적용을 해놓으면 진짜 나의 것이 됩니다. 잠깐 영상 멈춰서 어? 모르는 어휘가 있었나? 요런 거 한번 체크하고 그리고 나서 설명을 들어보세요. 1, 1절입니다. now a man 요렇게 끊어줘야 돼요. named ladders 요렇게 끊으면요. 사실 요거는요. 우리 문법적으로 보면 과거분사. 과거분사와 현재분사. 우리 현재분사와 과거분사가 있어요. 이런 문법 용어가 있는데 현재분사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ing처럼 생긴 거고. 동사의 ing. 그리고 얘는 ed가 붙어서 우리 보통 얘를 pp라고 부르죠. 과거분사 pp라고 이렇게 불러요. 요렇게 두 개는 어떤 역할을 해줄 수가 있냐면 문장 안에서 형용사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형용사는 뭐를 할 수 있느냐? 바로 명사를 수식해줘요. 그러니까 명사 앞이나 뒤에서 명사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면 현재분사나 과거분사예요. 물론 다른 의미도 있어요. 다른 역할도 하지만 그중에 하나가 명사를 수식해주는데 이런 경우에요. a man 하고 온 다음에 갑자기 어? 요렇게 ed가 붙었네. 물론 name은 원래 단어가 name. e로 끝나기 때문에 뒤에 d 하나만 붙었죠. 어? 요 모양 보니까 과거 아니면 과거분사인데 왜 이렇게 썼지? 그러고 났더니 words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렇게 수식해주는 거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기왕에 설명을 했으니까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설명을 하자면 현재 분사는 언제 쓰느냐? 명사와의 관계가 관계가 뭐냐면요. 능동적일 때. 그러니까 명사가 능동적으로 예를 하는 거예요. pp는 언제 쓰느냐? 과거분사는 언제 쓰느냐? 명사와의 관계가 수동적일 때. 무슨 얘기냐? 요거와 요 명사. 이 앞에 나와 있는 요 명사하고 수동적인 관계. 뭐 뭐 되어지는 관계다. 이럴 적에는 과거분사를 써줘야 돼요. 보시면 name이라고 하는 거. 원래 name의 뜻은 뭐냐면 이름을 붙이다 해요. 이름을 붙이다. 근데 수식을 받는 이 남자 있잖아요. 이 남자는 레저레스 나사로라고 나와 있죠. 우리 성경에는요. 나사로라고 이름을 붙인 게 아니라 나사로라는 이름이 붙여진 그 남자. 그래서 요게 name the라고 나왔습니다. 제가 좀 길게 설명을 했는데 이제 요거는 설명일 뿐이에요. 다 지울 거예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을 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을 했을 뿐이고 요거는 어떻게 기억해 두실 것을 저는 권해드리느냐면요. 자, a man named. 이름. 요기에 뭐가 오냐면 이름이 와요. 또는 a 여자일 수도 있잖아요. woman named. 머머. 요렇게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머머라는 이름을 가진 그 사람. 머머라는 이름을 가진 그 여자. 이렇게 생각하고 요 뒤에다가 이름만 잘 붙여주면 돼요. 그러면 저는 주디예요. 주디. 제 이름은 주디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자니까 어떻게 써줄 수 있을까요? a woman named 주디. 주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여자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디라는 이름을 가진 한 여자가 이렇게요. 어떻게 됐냐면 was sick. 아팠다. 그러니까 이 전체를 그냥 한 단어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 즉, 나사로라는 사람이 아팠습니다. 병이 났습니다. 우리 병 났다고 그러죠? 병이 났습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요거 기억해 두세요. 표현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영작할 때 말할 때 엄청 좋아요. he was from Bethany. 우리 왜 where are you from? I'm from 서울. I'm from 대전. I'm from Korea. 이렇게 하잖아요. 이때 from이 어디로부터 온 사람. 즉, 어디 사람이다. 어디 출신이다. 이런 뜻이에요. 즉, 이 사람이요. 지금 현재 바로 베다니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바로 나사로죠. 그렇죠? 나사로는 베다니 사람이다. 베다니에 사는 사람. 베다니로부터 온 사람이다. The village of Mary. 자, 그 마을은 누구의 마을이냐면 누구의 마을이냐면 Mary and her sister Martha.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는 바로 그 마을이다. 이제 마리아,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다 나왔어요. 이 세 사람의 관계가 있죠. 일단 마리아와 마르다는 시스터 관계라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 나사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여자들, 이 두 자매가 사는 바로 그 마을 사람이라고 나왔어요. 그 이유가 있죠. 바로 나사로가 이 자매의 오빠이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를요. 되게 복잡하게 지금 써놓고 있죠. 영어에서는요. 자, 설명을 좀 하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제가 직독직해를 해보겠습니다. 나사로라는 사람이 병이 났습니다. 그는 베다니 사람인데 이 마을은, 베다니라는 마을은 바로 마리아와 그의 언니 마르다가 사는 곳입니다. 그런 마을입니다. 2절입니다. This Mary 하고 컷마 찍고 Who's가 나왔죠. 자, Who's는 좀 알아두셔야 돼요. Who's는요. 소유격 관계 대명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는요. 그냥 뭐뭐의 라고 보면은 돼요. 쉽게 얘기해서 소유격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My back이라고 하면 나의 back. 결국 소유잖아요. 이 back의 소유주가 누구야? 나라는 거예요. 나의 back. 이때 소유격이라고 불러거든요. 나의 라고 해서 소유격이라고 불러요. Who's는요. 소유격이에요. 근데 컷마가 바로 명사 나오자마자 한 단어 나오자마자 Who's가 나왔어요. 이 얘기는요. 마리아의 이렇게 그냥 해석해버리면 돼요. This Mary, 이 마리아는 Whose brother residence 그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 같은 사람이야. 마리아의 오빠 드디어 이제 나왔죠. Brother. 자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Now lasik. 지금 병이 났다. 바로 그 Mary다. 즉, 오빠 나사로가 병이 났다고 한 그 사람 바로 이 나사로의 동생이 마리아다. 마리아는 마리아에 대한 설명을 Who's로 해줬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이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자 다시 여기 부분 제가 지우고 다시 해볼게요. 보세요. Whose 부분을 제가 다시 해볼게요. This Mary, 이 마리아는 Whose brother residence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Now lasik. 지금 병이 난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나서 이 마리아가 주어고요. Words가 동사가 되는 거예요. The same one. 똑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나서 바로 후가 나오죠. 같은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같은 사람이다. 뭔뭐하는 같은 사람이다. 이전에 이런 거 얘기 많이 했었어요. 되게 많이 나와요. 이러면 뭔뭐하는 그 사람.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거기에 same이 붙었을 뿐이에요. 뭔뭐하는 똑같은 사람이었다. 마리아가 누구냐면 마리아 그 사람이야. 누구냐면 Who poured perfume on the road. 부어버렸어요. 향유를 어디에? 향수라고 하죠. 향수를 향유를 어디에요? 예수님에게 주님께 향유를 붓고 and wiped his feet with her hair. 주님의 발을 닦았어요. 그 여자의 머리로 머리카락으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주님의 발을 닦아준 바로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야. 엄청 복잡해 보이죠. 왜냐하면 문장이 하나에요. 마침표가 하나밖에 없어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문장을 길게 썼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요거 굉장히 쉽게 해석하는 방법은요. 관계대명사가 있을 때 그냥 끊어서 쭉 순서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다시 해볼게요. 요기다 끊어놓고 제가 해석해 볼게요. This Mary 이 마리아는 whose brother 랜저랜스 나우 레이식 그의 오빠 나사로가 지금 아프다. was the same one 근데 그 마리아가 같은 사람이다. who poured perfume on the lot 주님께 향유를 붓고 and wiped his feet with her hair. 주님의 발을 그 여자의 머리카락으로 닦았던 바로 그 여자와 같은 사람이다. 쉽게 얘기하면요. 마리아와 마르단 자매 나사로는 그의 오빠 지금 오빠가 아파요. 마리아의 오빠가 아픈데 마리아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줘요. 마리아가 누구냐면 주님께 향유를 붓고 그리고 주님의 발을 머리카락으로 닦은 여자다.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제가 이제 직독직해로 한 번 더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한 번 더 할 때 한 번 잘 따라가 보세요. 순서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This Mary 이 마리아는 whose brother 랜저랜스 나우 레이식 그 마리아의 오빠가 지금 오빠 나사로가 지금 병이 들었다. Was the same one 그 마리아는 같은 사람이다. 그 주님께 향유를 붓고 주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았던 바로 그 여자와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요 우리 성경에는요 요만큼이 뒤로 빠져 있어요. 마리아는 누구냐면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을 닦아준 바로 그 사람인데 그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 이렇게 뒤로 빼놨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말은 좀 자연스럽거든요. 3절입니다. 3절입니다. So the sisters sent word to Jesus 여기에 sent word는요 전달했다는 얘기에요. 전달했다. 말을 전달한 거예요. 말을 전했어요. 자매가 직접 간 게 아니고 누군가를 통해 전했어요. 이 자매는 예수님에게 말을 전했습니다. 뭐라고 전하라고 했냐면요 lord 주님 the one you love 여기에 the one과 you가 좀 이상하죠. the one 해놓고 그냥 you love 당신이 사랑하는 좀 이상해요. 이 사이에 사실은 whom이라고 하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에서 생략됐어요. 대부분 명사가 딱 나오고 갑자기 주어 동사가 진행이 된다면 이 사이에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된 거 아닐까 생각해보시면 좋아요. 근데 이런 내용들은 사실상 문법이잖아요. 나 저런 문법 관계 대명사님 이런 거 잘 모르는데 괜찮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제가 이거 다 지워볼게요. 다 지우고 그냥 해석해볼게요. the one 그 사람 you love 당신이 사랑합니다. 아 당신이 사랑하는 그 사람 바로 느낌이 오죠. 당신이 사랑하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이 is sick 아픕니다. 병이 났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했다고요? sent word 사람을 통해서 전달했습니다. 이 소리예요. 자 sent word 는요. 직접 간 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말을 전한 거예요. 이제 직독직해 볼게요. So the sisters sent word to Jesus 그 자매는 그래서 그 자매는 예수님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Lord the one you love is 주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이 났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 텐데요. 좀 복잡한 부분이 있었어요. 어디가요? 2절이요.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문장이 너무 길어. 너무너무 심란해. 그런데 사실상 이 문장은요. this mary 다음에 words 가 오고요. 다시 또 그 one에 대해서 who가 설명하고 있고 또 mary에 대해 who's 가 설명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을 묶어주고 이만큼을 묶어준다면 사실 간단해요. mary는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mary의 오빠 나사로가 아프고 그 mary가 누구냐면 주님께 향유를 붓고 발을 머리카락으로 닦아준 사람이다.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 연습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자 문법 하나하나 아니고요. 단어 하나하나 아니고요. 단순하게 하나님의 뜻을 부르면서 다시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와 다시 한 번 이걸 설명하고 있다. mary에 대해서 물론 뭐 다시 한 번은 아닌데 어찌됐든 나사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mary에 대한 설명을 했다. 마리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트려 부어드리고 발을 머리카락으로 씻어주신 분이시다. 이걸 다시 한 번 말했다는 얘기는요. 이 마리아의 이 그러니까 나사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마리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마리아가 엄청 중요한 일을 한 거구나. 향유옥합 또 한 번 이 말씀이 또 막 들어왔습니다. 제 마음에요. 향유옥합 가장 귀한 것을 깨뜨리는 믿음 가장 귀한 것을 깨뜨릴 수 있는 믿음 저는 자꾸 움켜주려고 하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을 읽으며 또 회개했습니다. 난 내 거라고 자꾸만 움켜주려고 하는데 내 걸 펼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있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또 한 번 들었습니다. 영어선경 많이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영어실력 아주아주 좋아집니다. 영어선경 많이 읽어보세요. 중요한 것은 성경이기 때문에 그냥 영어 문장이 아니고 성경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